나도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무슨 생각? 너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구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본식이 우리의 구설을 살렸어 모든 것, 선택과 집중이 이를 때려치던지 조가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던지 프레저! 지금 형님 여보세요? 부부기 누구야? 빨리 여기로 나와!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냐? 딴 사람 생길 때까지 서로 놓고 그러는 거지 나 X나 불쌍하다 아, 이 나쁜 X끼야! 필리그도 불러줘, 필리그도! 필리그도 불러줘, 필리그도! 머리로 어딜 다 따져줘, 필리그를! 불렀봐요!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사진 좀 보여줘 봐 응 어때, 괜찮은 거 같아? 나 남자 만났어 이거 어울려요? 개의 목걸이입니다 로미오 선물이요 이런 경우가 있나? 말이 안 되는데 좋아하냐? 어? 선영이 X끼야 니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? 내가 이름을 했었나? 박선영이에요 상철씨 여자친구 니 친구 덕에 완전 개죽 부랬니? 너 완전 또라야 해 본다, 인마 나한테 왜 이러냐 나한테 왜 이러냐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잖아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는 거야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니가 잘 모르나 본데 학교 다닐 때 X끼 하나 분생했어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X끼 누구야? 야이 개X끼야 옥상으로 올라와 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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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